네 주식농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수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TEMC가 되겠습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자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TEMC 같은 경우 현재 상장된 지 95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고가 구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일을 하느냐? 반도체 특수가스 고객 다변화에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 국산화 전문 업체이고요.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를 추진 중입니다. 반도체 공정 트렌드 전환에 따른 특수가스 수요 증가와 함께 실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하면 보통 보면 SK머티럴지도 생각나는데 TEMC도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종목이죠. 신고가는 어떻게 한다겠죠? 자 5일선 대응입니다. 종가상 5일 2평선을 이탈한다. 절반 정리하고요.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을 못한다. 그럼 나머지 절반 정리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지대 저항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5일선은 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맞습니다. 5일선을 종가상 이탈하면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을 못한다면 나머지도 절반 정리. 그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5일 95거래라는 게 중요합니다. 95거래라는 건 뭐냐면 3개월 조금 넘었죠? 그래서 보호회수. 공모하게 되면 보호회수 물량이 있죠. 보호회수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막아 놓는 거. 보호회수 된 물량이 언제 출해가 되냐면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출해가 됩니다. 그럼 현재 어떻습니까? 95일이면 3개월이 다 지났거든요. 보호회수에 관련된 것도 감안하시기 바라고요. 더불어서 6개월 후에 6개월이면 2,60일, 120일 정도 되겠죠? 120일 되는 즈음에 그때부터 보호회수가 해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의 핸들링하는 수급 같은 경우는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수급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에 221만 9천주를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순매수 기조했다가 최근에 4거래를 연속으로 매도를 하다가 4거래를 매도하는 물량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전일장에 순매수했습니다. 12만 8천주를 전일장에 외국인이 샀고요. 이 종목의 핸들링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한 달 동안 28만 4천주를 순매수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기관이 순매수 계속하고 있죠. 누가 사느냐? 투신, 연기금 되겠습니다. 사모편도 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 수급을 외국인, 기관, 투신, 연기금 딱 4가지만 보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 분석으로 들어가서요. 이 종목이 신용비율이 2.4%입니다. 신용비율이 왜 중요하다겠죠? 고점에서 고점에서 단발적인 이슈로 인해 급락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신용에 대한 담보 부족으로 인한 반대매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급락하게 되죠. 급 반대매매의 물량 때문에 또 반대매매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비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4%를 보고 있습니다. 4%부터는 4%부터는 신용비율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3%대까지는 신용비율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스닥 150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대차거래 공매도 상황은 아니고요. 자 기본적 분석에 앞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종목의 최대주주는 32%구요. 그 다음에 상호펀드인 9.5% 그리고 또 다른 상호펀드의 8.3% SF 플러스 자산운용에서 5%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네요. 최대주주 지분을 보는 이유는 회사가 예를 들면 대형주는 20% 이상 최대주주가 그리고 중소형주는 30% 이상입니다. 이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책임경영이 되겠습니다. 최대주주가 지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거죠. 본인이 그 회사의 대표인데 최대주주인데 그 회사를 못 믿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주주도 못 믿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만큼 기본적으로 대형주는 20% 이상 중소형주는 30% 이상 되야만이 책임경영을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시죠? 반도체 공정용 특수가스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가스 합성 및 수전의 기술, 희귀가스를 추출해 분리 기술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특수가스를 정제, 혼합, 충전하는 기술을 비롯하여 특수가스 제조의 모든 공정을 내재화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동사의 종속기업으로는 국내 부업인인 에어머티리얼즈와 TENG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특수가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주도주가 어디입니까? 현재 주도주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 세 군데가 돌아가면서 주도주 하고 있습니다. 하루 2차전지가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날 자동차가 오르고, 그 다음날 또 반도체가 오르고, 그 다음날 다시 2차전지 오르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순환매로 해가지고 현재 주도주 장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특수가스이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좋죠. 자, 보시겠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매출액은 작년에 3,500억 원대, 올해 3,800억 원대, 내년에 4,100억 원대, 내후년에 4,600억 원대. 계속 성장하죠. 영업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33억, 올해가 611억, 내년에 660억대, 내후년에 760억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단기순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422억 원, 올해 485억 원, 내년에 516억, 내후년에 597억 원. 계속 좋아지고 있죠.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부채비율은 조금 높네요. 101% 하지만 유보율이 2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탄탄화해서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 15%. 제조업의 평균은 어떻습니까? 영업이익률이 5에서 8%인데 15%면 일반 제조업의 2배 수준의 영업이익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PS 보겠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1700억 원대예요. 1700억 원대인데 제가 봐서는 내년이 아직 안 나왔거든요. 내년이 나올 걸 감안하게 되면 충분히 전년이 4800억 원인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제가 봐서는 최소한 3000억대는 나올 것 같아요. EPS 기준으로. 3000억 원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3000원이면 PER 한 17배, 8배 정도 되겠네요. 아까 보셨다시피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의 2배 수준이나겠죠. 그러면 PER 대충 20배 정도 줘도 충분합니다.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잡게 되면 PER 한 17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 신고가 부분이지만 완전 고점은 아니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기여로 가겠습니다. 기업 기여로 가시게 되면 코스닥 상장을 2023년 1월 1일 날 올해 1월 1일 날 했었네요. 주로 뭐를 만드냐.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들어서다. 아까 말씀 다 드렸죠. 자본금 변동 내역은 신규 상장한 이후로는 없습니다.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유상증자에 대한 가능성은 현재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로는 아까 말씀드린 에어머티럴즈와 TENG가 있죠. 뭐하는 회사냐. 산업용 가스 제조 판매. 그리고 TENG 같은 경우는 공정설비, 설계, 공사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아무래도 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괜찮잖아요. 지금 각광을 받는 사항인데. 그러면은 지금 전세계 반도체 시장은 어떻게 돌아왔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를 보냐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현재 어떻습니까? 신고가 부근이죠. 지금 2000포인트에서 현재 3600포인트까지 약간 1.8배 정도 올랐습니다. 1.8배. 180% 이 정도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아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신고가 달리는 게 어찌 보면 맞죠. 그리고 이제 인텔 같은 경우는 조금 도로로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고점 찍고 내려왔지만은 전반적으로 아까 보셨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는 상당히 견조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자, 5일선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보호의 수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그 점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따로 말씀드릴 것은 거의 없고요. TMC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주식 대박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